애우싸다. 그런 거를 애운다. 다시 한 번만 더 물어볼 거다. 아까 나는 물을 모양의 해맛이 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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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질매는 거. 걸갱이 걸갱이. 걸갱이. 요 대문에서 삼촌의 마당들에 들어오는데. 올래 올래 올래. 삼촌의 하고는 잘 안 해봤을 거다마는 바당에 가면은 기니 갱이 어떤 부릅니까? 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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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영허지 맙서 이름만 씁니까? 경도합니다. 뭐 잘못하면 경허지 맙서. 경허지 맙서. 경허지 맙서. 경허지 맙서. 경허지 맙서. 삼촌의 이집일 때 요것을 우영인 합니까?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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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영을 우영팥인 덥니까? 그렇지. 우영팥이에요. 우영. 우영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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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에 가루만두랑 여러 명 먹잖아. 그거 뭐 해야 합니까? 개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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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십여덟. 십아홉. 그 다음 몇살이? 예수 끌어봐 예수 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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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우리는 삼촌 나형 수수께끼 놀이하게 영혼해야 그 수수께끼 놀이를 예전 어른들은 뭐에 고라나 궁금하시 연말 혹시 예숙제끼라 예숙제끼라 예숙 안 들어봅돼요 예숙 수수께끼 삼촌은 예숙 안 들어봅돼요 예숙제끼라 옛날 옛날 삼촌 어렸을때는 요새 젊은 아이들은 옛날이라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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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고릅니까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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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부르면 예 혹은 양 대답하잖아 양 양 양 양 양 양 예로 삼촌 어머니가 불렀다고 생각해서 양 대답해주세요 예 예 예 좋습니다 그 누이 입장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오빠를 보이냅니까 누이 입장에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오빠를 보이냅니까 얼른 얼른 빨리 걷는게 오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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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질러 났다 했지 양 독말고 독친구 오리 오리 오리를 옛날에는 뭐에 고릅니까 오리 혹시 올리 올리 영 안합니까 올리 영 없네 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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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오리라 양 응 근데 젊은 아이가 절 해로 오면은 너 올리 몇살이니 영어잖니까 응 올리 너 몇살이니 그 그 올리야 멧살이니 아니 멧살이니 그 올리멧살이니 올리 올리멧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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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올리와 오리를 뜻하는 올리가 발음이 똑같을까 소리가 똑같을까 오리하고 올리하고 발음이 같아요 똑같아 음 사람 모수면 와들와들 털엄쩌합니까 추워 추워가면 와들와들 털엄쩌합니까 와들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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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리철에 고사리꺼꾸래 가면 이 안개 찌는 것을 은압쩌쩌합니까 은암쩌쩌합니까 은암쩌쩌합니까 안개 옛날에는 안개 안개 쩌쩌 혹시 은암 은암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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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합니까 은암쩌 은암쩌 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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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까 그러면 안개 안개 찌미는 왁왁하다 이런말씁니까 은암쩌 그냥 캄캄했죠 캄캄했죠 캄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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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왁하다도 쓰잖아요 캄캄 캄캄 왁왁하다 왁왁이 밤이니까 그럼 밤이요 왁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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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길가다근에 어떤 사람 질물을 보면 이리로 과자 값어 혹시 이런 말 씁니까 구자 값어 구자 값어 구자 값어 구자 값어 구자 값어 저 집 일제 내면은 무슨 밭을 만들어야 됩니까 새? 네 새 새 나는 밭을 왜 넣습니까 새왓? 새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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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새 새 새 새 새 새 새 Tribe 정지에서 불 소문하면 불이 너무 와랑와랑하면 불이 너무 괄이다 유명합니까 불괄된 학니께야 불괄된 학니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놀몸 막 시끄럽게 외는 아이들이 있어 여기서도 외다 외염죄로 해 줍쇼 사람이 눈이 호나오신 사람을 봉소 봉소는 안 보이는 것이고 눈이 하나 없는 사람 걔는? 눈은 어신 사람? 걔는 박은 거 보고 걔는 그럼 박은 거 보고 혹시 외눈배기라고 아는 겁니까? 어 하나니까 외눈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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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뭘 말고 쇠? 쇠인 겁니까? 쇠 쇠 쇠 혹시 다른 나라도 여행 갔다 와봅디가? 아니 외눈디가? 그때 다른 나라를 외국 하지 않을 거야?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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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서 이웃 동네 갔다 오는 것을 우리 어릴때는 나 외방 강혹혀 먼지 복은 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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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요벤딱하다 이런 말을 씁니까? 이 말 대 말 하면 요벤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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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 욕 욕 잘하는 욕 욕하지 말라 혹시 영도 씁니까? 욕 욕 여기서도 욕이라는 말 쓰잖아요? 욕 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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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 욕 옛날 초집인에는 굉장히 하라스인데 쥐니 중위 쥐니 뭘 뭐라고 그럽니까? 군댕이 아니 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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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울음 건듬 무사 울음사 혹시 영어입니까? 무사 울음지 무사 울엄디 바다에 가면 문어 문개 삼촌 앞에는 문개 그러던데 문개 삼촌은 뭐였나요? 여자들 말에 먹으라 어가라 고라라 뭐 이런 말 씁니까? 먹으라 아이 먹으면 먹으라 먹으라 말고 어가라 금방 얘기하라 하는 거로 먹으라 어가라 뭐 이러면 안 씁니까? 먹으라 아이 먹으라면 먹으라 먹으라가 아니라 양 얼른 허다는 뜻으로 얼른 허다는 뜻으로 어가라 뭐 가져가라 혹시 이러면 안 씁니까? 응 가져가라 행도 흡니다 가져가라 원숭이 원숭이를 여기서 원생이 이랩니까?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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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들 원하방 이런 말 줬습니까? 그렇죠 다스나방의 반대말로 원하들 해 주시 원나방 원나방 원나방이시면 원어몽입니다 원어몽 원어몽 좋습니다 아이들 막 외워가면 외울놈전도 안합니까 외울놈전도 합니까 외울놈전도 합니까 외울놈전도 아까 뭘 하고 있는 거 쇠? 쇠 이건 뭐 과금 쇠 쇠 플라스티 플라스티 쇠로 만든 거 쇠 이건 쇠고 이건 쇠 쇠 이건 쇠 이건 쇠고 괸당 이름도 합니까 괸당 보통 괸당 친족부고 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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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할 때 물 하얀 밥을 면은 밥이 죽돼서 너무 되다 이럴 말 씁니까? 이것땜 합니까? 그러면 되다 할 때는 어떨 때 씁니까? 밥이 되다 우린 되다 물이 적게 놓은 거 밥이 되면 되다 물이 적게 놓은 거 밥이 되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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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물이 적게 놓은 거구나 응 적게 놓은 거 되다 그 다음에 아까 촘지름 하는 건 꿰? 꿰 꿰 꿰 꿰 그 다음에 아까 아이들 시끄럽게 하면 왜 넣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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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 몰테오리 하다거나 가면 위에 엉장 막 이렇게 낭뜰해진다는 엉장이 합니까? 그늘이지 그늘? 응 그 그늘 좋다 정수목이 약해 그늘 바닷가 위에 가거나 아이들이 바닷가 털어진 지 컨대 막 이렇게 기정진지 있잖아요 고양 여 여 여 그럼 여에 가면 위험허대나 합니까? 위험허대나 합니까?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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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 죽으니까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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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디 넓는 벌판을 뱅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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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남자들 욕이 난 걸 보이냅니까? 시험 녹대 시험 녹대 시험 녹대 시험 녹대 시험 녹대 시험 녹대 시험 녹대를 빼주는 거야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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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사람이 병에 걸리나 해가지고 막 줄어 줄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곧 죽을 듯이 몰랐죠 몰랐죠 혹시 저 사람은 유럼쩌 기억 안 합니까? 유럼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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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럼쩌지요 그 다음에 옷 같은 것을 어디 가져 내면 다리야 되는데 불에 담갔다가 영 다리는 요건 뭐였냅니까? 다두에 옛날 다두에 말고 다두에는 큰 거고 양 요 조그만 해가지고 양 하리에 좀 담갔다가 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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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고사리 같은 것이 막 이렇게 굵으면 야 고사리 윤지였죠 이런 말씀입니까? 윤지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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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안개 찐 것을 은암 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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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은압인데 안개 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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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만 큰 사람이 덜렁덜렁 가면 저 사람 우상우상 걸으면서 영어입니까? 키 큰 사람 보고 머리는 꺽다리인데 꺽다리 꺽다리 꺽다리인데 그 걸어가는 모양을 의상으상 걸어간다 혹시 이름만 안합니까? 으상으상 안습지가 으상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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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기 걸려 즉 하면은 몸이 으시식 으시식 하던데 까 으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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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아프면은 병원에 가지마냐 예를 들면 병원이 없자니까 양 그럼 어디 간대 어디 초장 갑니까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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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받띠 감.져 받띠 감.져 받띠 감.져 받띠 감.져 받띠 받띠 예줍사 받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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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뱅디 있자 뱅디 있 azt 뱅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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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1월달 인 1월달 1월 3월달 3월 냥 그 사이는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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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삼촌 저기 뒷꽃 그 다음에 고지에 간다 그랬잖아요 고지 양 고지 그거 말고 바당에 바당 고이 가는 것을 어디 간다 됩니까 개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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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개껏 가는 건데 혹시 곧디 간 데는 않습니까 버티영 가자면 고지가자 이렇지 그 이 양만 가는 게 아니여 버티영 가야 고지 어 보말 해다그네 국도 해왕 먹어봤디가 그러면 기름이 뜨고 먹으면 뭐 이렇게 듬사하고 하자면 그때 닉닉호다는 말 합니까 닉닉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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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예전에는 난간이 있었을 거 아니가 네 그러면 기어 다니는 아기들 난간에 갖다가 털어져 보잖아요 그러면 어머 넉들라 혹시 영업이가 어머 넉들라 넉들라 어머 넉들라 넉들라 어머 넉들라 어머 넉들라 어머 넉들라 어머 넉들라 어머 넉들라 삼촌 고라고 써 애기 털어져서 얼른 달라고 나는 이미 입 아파판다는데 입 아파판다 그 다음에 어마덩어리 또 영업니까 그렇죠 어마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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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낮이니까 배시 비치는데 밤이 되면 뭐가 떠오릅니까 덜빛? 덜 덜 덜 덜 덜 덜 덜 덜 그 다음에 아까 삼촌 멀 멀 멀 멀 요새는 이런것이 옷만들 고슴을 옷감 이러는데 감 그냥 옷고심 고심 고심 고랍사 삼촌 옷고심 고심 고랍사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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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고심이라고 하잖아요 봄 여름 그 다음은 가을 봄 여름 가을 뭐랍니까 예전에는 뭐입니까 예전에는 곰옹 그거네요 고술 틀면 안합니까 가을 틀어요 가을 가을은 표준하고 가을 고술 고술 고울 영 아닙니까 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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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운동회 까면 여기는 도룸박질 합니까? 돌을 내기 돌을 내기 돌을 내기 돌을 내기 돌을 내기 바당의 가근에 해산물을 채 채우는 여자를 보인 해맛이? 점유 3개만 크게 고려주세요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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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뭐인 합니까? 관리 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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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관리